이 발바닥들이 너무 귀여워 말하니까 눈이 또 터졌네 왜 나 지금 어지러워서 눕고 싶어 오 헬리코터 소리에도 눈이 반쯤 감기는 지경이 왔어 누워 언니도 나 누워도 새 어 안되데 하다 오는 거 어지럽단 말이야 너가 자꾸 나한테 달라고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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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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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나가 그렇게 좋아? 대단하구만 이러게 해볼 것 같아 대단하구만 백제롱 대단하구만 백제롱 대단하구만 백제롱 어지러워 다 적응의 동물인게 제롱이 예전집에서는 그렇게 이런 헬리콥터 소리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일상이니까 암시형도 안해 산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던 말들은 상당히 안해 근데 헬리콥터는 익숙해지는데 왜 비 오는 날에 그 저기압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거는 자연의 이치 성리 순리 네 근데 언니도 비 오는 날 정상 아니잖아 자연은 거스를 수 없어 그치 자고 있어 뭐가 그렇게 피곤했다고 이렇게 어머 푹 잔다 근데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해줘야지 정적하고 있다가 말을 하면 또 깬다고 그니까 낙은 낙은 계속 얘기해야 돼 어쩜 저렇게 잘 자지? 대단한데? 잠옷은 새로 샀어? 참 귀여운 것도 잘 샀네 조금만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복숭아 가서 이번에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 너무 커 복숭아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이번에 아니야 근데 아 그런가? 화면발은 잘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징그러 그러네 약간 복숭아가 희망했으면 좋겠는데 디자이너가 약간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대비가 심한 것 같아 뭐 그래도 이제 언니 못 일어난다 이제 언니 못 일어난다 왜냐면 애가 진짜 눈을 딱 붙이고 자고 있거든 나중에 언니 이거 이제 이 영상 보면 깜짝 놀라 숨소리 들려? 안들어? 예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